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경제 상황이 발생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금이 말라버리는 현상입니다 그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는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기 쉬웠는데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돈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원인은 어떠하든지 간에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로 중국의 스타트업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스타트업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 2년에 3년 사이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하거나 사업을 접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 가운데서도 단연 그 손에 꼽을 수 있는 결정 요인은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중국의 벤처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부터 자금 공급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부품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벤처 캡탈 사이에는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의 위험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벤처 캡탈은 중국의 대안으로 동남아시아 등 다른 곳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벤처 캡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갑작스러운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관세 부가와 함께 중국 하웨이와 거래 제한이라는 직접 제재에 나서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통계치로 증명이 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플래퀸에 따르면 중국 스타트업이 2009년 1분기에 투자받은 금액은 325억 달러, 4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8년 같은 기간인 2018년 1분기에는 무려 1118억 달러가 중국의 스타트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2분기 성과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019년 2분기에 투자받은 중국의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는 94억 달러, 약 11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2018년 또 2분기에 중국에 투자된 돈은 413억 달러로 1년 만에 5분의 1로 급감하게 된 셈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캡탈 수도 2016년 또에는 469개사가 있었지만 2019년 또 4월 기준으로 불과 활동하고 있는 벤처 캡탈 사는 45개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중국의 스타트업의 몸값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이른바 거품 논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또 증거가 있습니다 사우미는 2018년 7월에 상장한 이후 1년 만에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모구는 지난해 말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80% 하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약 3조 4,400원에 달했던 중국 오폰은 거의 파산까지 내몰렸고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은 상장을 연기하고 2천 명 정도의 직원을 감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에 가까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냐 전문가들은 거대 내수시장과 손쉬운 자금 조달에 바탕을 두고 급성장해온 중국의 스타트업이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 중국의 스타트업이 세계를 재패했다 이런 것은 헌이자 일종의 뻥이라는 그런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업체인 TDCAPTAL은 더 암울한 진단을 내립니다 향후 5년 안에 중국 스타트업 대부분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산운용사인 차이나 에버브 라이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90%는 2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다 그동안 전 세계에 자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그리고 성공가도를 들렸던 중국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미중 무역전쟁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자금의 극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많은 그런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그런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마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경제주체들은 위기 상황과 같은 것이 예상될 때는 현금 보유고를 높이고 동시에 불황상태에서는 고금리와 동시에 자금부족 현상이 크게 대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